바람아닐처럼 단단하게 어? 이게 뭣이여? 미역국이지 뭐긴 뭐야? 오랜만에 땡겨서 끓였지. 고무 다 먹어. 현수는 먹지 말고. 왜? 시원하니 좋구만. 아니 오늘 현수 품피기 날인데 이걸 끓였냐? 먹고 똑 떨어지라고. 어떻게 한 현수야? 고무 깜빡 있었다. 괜찮아 고무. 미신이잖아. 미역국 먹고 떨어지 실력이면 서울대를 어떻게 갔겠어. 그렇지? 그럼. 야, 내 목까지 챙겨 먹고 힘내서 쫙 붙어버려. 어이구. 말이나 못하면. 나 현수 똑 떨어지면 을숙이 다 너 때문인지 알아. 걱정마 할머니. 나 자신 있어?